432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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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는데 불이 진짜 세다 450도까지 올라왔어 바닥이? 어제 속삭이고 오늘 길이 잡힌다 어제 망치로 부신다 이런 생각까지 했더니 말을 잘 듣네 432도 432도 여기 정식이 있습니다 오! 또 붐문 들어왔다 브라따 치즈 있는 포무도로 하나랑 고르곤졸라 하나, 피자 하나 문어 샐러드 하나요 오케이 이번에 파스타에 소스 많이 달라고 하시네요 소스 많이 둘다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아 나 지금 계속 멍 때리는 기분이야 계속 같은 게 반복되니까 정환이 형 정환이 형은 이제 고르곤졸라까지 섭렵하셨어요? 아니 샘큐믹 샘큐믹 안 오네 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플란베 하고 이거 하셨어요? 아직 안 하셨어요 소스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잡았어요 소스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잡았어요 소스 많이 달라고 해서 불 다 날리면 이제 약지 없이 떡볶이 넣어볼게요 많이 달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네 개 반 넣어야죠 네 네 개 반 더 넓게 프라이팬에 넓게 써야 돼 넓게 탈까봐 괜찮아요 넓게 써서 골고루 소스도 농도도 잡히고 나는 이게 탈까봐 그럼 안 잡게 되면 훨씬 편하죠 완전 편하죠 완전 편하죠 촉촉하지 않나? 보시고 간을 보시고 한 번 더 오케이 불 갖다 치즈하고 같이 네 열기가 빨리 피자 나왔습니다 예 와 와 진짜 화덕이다 누가 화덕이다 내가 딱 배운 피자 느낌 이렇게 고건을 저녁 정말 고건을 좀 아